잘 기대해주세요 난 그냥 5년 중에 물어본 질문인데 이런 빅키트가 있었구나 장난 아니죠? 장난 아니네 시클릿입니다 완전 시클릿이네 오늘 분위기 좋죠? 네 완전 좋습니다 랩 잘하잖아 대한민국 랩 잘하는 여태간 선 중에 한 명이잖아 오늘 분위기 랩으로 한번 해봐 랩랩랩랩랩 그 다음은 각자의 철거 랩랩랩랩랩랩랩 랩랩랩랩랩랩랩랩랩랩랩 그 다음은 이게 될etta구나 누가 해도 되네요 가수가 아니더라도 아버님 잘 계시죠? 네 잘 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어르신들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시오? 하자 진짜 네 크게 하재영 하재영 선생님. 배우시잖아요. 연기자. 따님이세요. 근데 아버지가 가수대회를 했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했어요?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는데요. 제가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셨습니다. 지금은 제일 큰 음악이죠. 지금은 엄청 자랑을 하시죠. 이제 아버지가 내 딸이 좋아할 일이죠. 이러면서 그래요. 아 그래요. 자 우리 조얼리에서 앞으로 앨범 더 잘되라고 나오면 어우 야 그거 진짜 히트다. 박샘이 힙합하고 또 한 명이 이제 무릎표야? 네 비밀이에요 아직. 좋은 활동 부탁하나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또 보답을 해야죠. 오늘 다문화가정 돕기 희망콘서트예요.